아우처스 잉글리시 컨셉, 유용도케 유닛 18, 어휘, 들어갑니다. 배원들을 풀어보자. 1번 지문, 현대가정의 미디어 경험 양상, 변형 포인트, 어휘, 업법, 빈칸, 순서, 섭입은 후반부에 있으니까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 스탬프 기능을 이용하셔서 후반부로 건너 뛰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Watching television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함께 TV를 보는 것은 was a relaxing and cheerful experience, 편안하고 cheerful, cheerful한 experience, 경험이었다. 예전에는요. 점점 더, however, 하지만 the media experience, 미디어 경험이 in the home, 집에서의 is a solitary activity, 외로운 활동이다. 활동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예전에는 함께해서 편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점점 더, however, solitary, 외로운 활동이 돼가고 있어요. Although expensive, a big screen televisions may dominate the family room. 비록 비싼 거대한 screen television, 요새 뭐 100인치, 60인치는 기본이고 뭐 70인치, 100인치까지 막 나오고 엄청나게 어, 뉴스에 보니까, 아, 그 엄청나게 큰 스크린들이, 그쵸, 어디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Family room,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해서는 거실 living room이겠죠. Living room을 dominate,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 viewing options have increased so dramatically that viewing option, 보는, 보는 옵션들, TV 스크린 말고 보는 옵션들이 증가했어요. 아주 급격하게, 그래서 Family members, content preferences may rarely coincide 가족 구성원들의, 그, 여기 프로그램이죠. 컨텐츠, 컨텐츠 내용이에요. 시청하는 내용이겠죠. 컨텐츠 선호도가 거의, 거의, 코인사이드, 일치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어, 여러분들은 롤을 보고 싶어, 롤, 게임 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야구 경기를 보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의 여동생은 BTS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는 어, 트로트 대전 이런 거 보고 싶어 하니까 각각 구성원들의, 그쵸, contents preferences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요새는 multiple sets, 다양한 sets, 여기 TV sets, 또는 viewing, viewing options,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다양한, 그쵸, 어, 기본적으로 TV 말고 스크린으로 의미상으로는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 sets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that ear를 의미하겠죠. 각각의 family member가, can view, 볼 수 있어요. one set, 여기 one, 가까이 있는 걸 받아야 되니까요. one set, privately, 개인적으로, privately, 개인적으로 된 얘기죠. 개별적으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 싶어 하는 게 각각 다르면 자기 개인 미디어가 있으니까, 트루 요새는 셀폰으로 다 미디어가 있지만 셀폰으로 하기 전에도 각각 방에 여러 개의 TV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컴퓨터 스크린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the plethora, 그러니까 과잉이죠. of other media options, 다른 미디어의 선택지의 과잉이 can further diminish, 더 나아가서 감소시키죠. shared media experiences, 공유된, 그쵸, 미디어 경험을 그러니까 아까 패밀리룸에서 함께 보던 릴렉싱하고 cheerful한 experience, 이게 공유된 미디어 경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소시키겠죠. as family members choose video games,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비디오 게임을 선택하고요. 인터넷 셀핑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메시징, 카카오톡을 하고 있고요. or listening to music in their room, 방에서 음악을 듣거나 또는 헤드폰으로, 방에서 듣거나 아니면 거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요새는 요거 집에서도 이거 많이 쓰시죠? 이렇게 귀에, 귀에다 해가지고 요거 헤드폰, 아, 그쵸. 아하, 그림 오늘 잘 나오네요. 이거 귀가 아니라, 왕귀가 아니라 헤드폰, 그러니까 헤드셋 쓴 겁니다. 헤드셋, 헤드폰, 헤드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as andre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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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름이니까요. 어쨌든. notes, 주목하는 것처럼, much of the new media, 새로, newer media입니다. 더 새로워진 미디아의 대다수는, 셀 수 없는, 마치로 받았습니다. to which youth are exposed.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화 명사, to하고 위치 이렇게 되면 해석하는 거는 똑같아요. 해석할 때는 이게 없는 거와 더 똑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출된 더 새로운 미디어에 대부분, 대부분의 새로운, 더 새로운 미디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출된, to가 있거나 없거나 해석한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위치, 위치가 가르치는 선행사가 the new or media겠죠. the new or media to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에, 젊은이들이 노출된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are exposed to, media.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미디아입니다. 더 새로운 미디아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됐다고요? is가 된 거죠. is의 주어는 여기 사실은 much입니다. 마치, 셀 수 없는 마치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데 뒤에 있는 미디아의 마치니까 단수의 마치로 해서 is로 받은 겁니다. 물론 복잡하게 가면 미디엄, 미디아, 데이터엄, 데이터에서 미디어를 복수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뉴스를 단수로 받은 것처럼 여기서는 미디아도 단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s로 받았습니다.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unfamiliar to parents, 부모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그 다음에 ranging, 이게 분사인지 분사구인지는 parents가 ranging인지, 이게 아니면 parents층이 아닌지 가까운 데를 꾸며지는 분사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차지하는, 부모님이 범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앞에 있는 much of the newer media가 ranging, 이거 여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ranging from, 이 새로운, 더 새로운 미디아의 대부분은 뭐 어디로부터? from social networking website video clips 비디오 clips 나오니까 딱 너튜브, 너튜브겠네요. 너튜브 그 다음에 어디까지? from a to the mechanics of instant messaging 즉각적인 메시징의 mechanics 구조겠죠. 구조. 작동 원리입니다. mechanics. 이거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턴트, 인스타그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this, 부모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 this,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makes them 부모들이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앞에 부모들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parents have fewer opportunities 더 적은 기회를 가지게 만드죠. 뭐 할 더 적을 기회? to share media experiences with their children 아이들의, 그들의 아이들과 they're도 당연히 여기 them하고 연결되는 parents'의 아이들과 함께 미디아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당연하게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 가정의 미디어 경험 양상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private 해진다는 얘기죠. private, 개인적 점점 더 개인적이고 solitary 해진다라는 지문입니다. 어휘는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빨리 가볼까요? solitary한 activity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외로운 활동 왜? 아까 개인적으로 됐으니까요. privately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content preference 프로그램 뭐 미디어 프로그램 미디어에 대한 선호도가 일치하기 rarely 일치하기 어렵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얘가 일치하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 unfamiliar 부모님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미디아 성향을 잘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fewer 더 적어지겠죠. 이게 lesser less가 아니라 little less 셀 수 없는 less opportunity 가 아니라 fewer opportunities 셀 수 있는 거죠. 업법 부분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업법도 다섯 개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릴렉싱 ing 능동분사죠. 릴렉싱한 게 지금 연관되는 건 experience 편안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rarely rarely니까 거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정부사겠죠. 그 다음에 further라는 거는 farther far의 비교급인데 far 거리를 나타낼 때는 거리 개념에서는 farther 이거에서는 정도가 더 하다고 할 때 further 그러니까 더 더 많이 감소시킨다니까 further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to which 관계되면서 앞에 to 붙는 거 여기 사실은 여기 be exposed to 노출되다니까 뒤에 부분에 사실 동사의 쓰임을 잘 알아야지 전치사가 들어가는 필요한 동사인지 이런 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한꺼번에 보시면 아까 여기 또 마치 그 다음에 미디어를 받아서 여기를 이수로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ranging 분사 구문의 ranging 범위하는 데 뭐가 범위한다고요? much of the newer 미디어가 range 범위를 범위합니다. 범위를 나타냅니다. 뭐로부터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parents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make 다음에 나오는 사역 동사는 쉬운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온 김에 어쨌든 사변문제를 위해서 this가 가르치는 것 부모님들이 그치 여기 여기 있는 게 부모님들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도 이게 나오는 거고 내용상으로서도 더 적은 기회를 갖게 만드는 건 뭐 한다고요? 서로 노출되는 거가 unfamiliar 새로운 미디어의 부모님들은 unfamiliar 하다는 것 그러는 것들이 부모님들이 더 적은 기회를 갖게 하니까 여기 다음에 앞에 연결되는 것보다는 여기에 as가 여기에 싹 들어가는 것 아까 이번 이 전 지문에 설명해 드렸을듯이 삽입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서 여기 앞에서 연결고리가 있다. 대표적인 게 여기 however 이런 거 연결사가 나와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건 앞에 연결고리죠. 그럼 이건 쉽고요. 여기처럼 뒤에 연결고리 this가 있어서 뒤에 연결고리를 보는 거 이것도 최근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양쪽 아니면 뒤쪽 앞쪽이 요새 너무 쉬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시니까요. 뒤쪽까지 볼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당연히 the plethora of other media options can further diminish 더 감소시키겠죠. 그 이유는 여기도 나왔지만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충분히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까지 됐고 순서 삽입 그러면은 다 점검 해 드렸네요. 감사합니다.